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을게요. 남친은 오늘도 출근을 했는데 그 후로 댓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점심때 아버님이랑 통화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대요. 그런데 뭐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뭐?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 나는 꽁꽁이 부모님을 모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이런 뻔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저도 남친에게 댓글 읽어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 12월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나 이제 너랑 헤어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결혼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3월에 둘이 올라오라 한 것도 남친 혼자 가겠다 하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너 뭐냐? 결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 남미세야? 많이 믿지는 결혼인 건가? 이런 말씀들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요. 제3자였다면 이런 경우 미쳤냐고 결혼 다시 생각해라 했을 겁니다. 남친내 부모님이 많이 벌긴 하시지만 철저히 두 분만 쓰시지 저희한테 금전적인 지원 없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금전 지원은 저희 부모님께서 더 많이 해주셨어요. 그건 결혼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거고요. 저는 돈 보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친이 들어갔다던 행복주택은 매매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16평이겠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방으로 자취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그 일 이후 아예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이직을 해버려서 그 방은 이사와 동시에 월세만 나가고 방치 중입니다. 당장 내일 예식장이 잡힌 것도 아니고 아직 생각할 시간 있으니까 남친이랑 더 이야기해보고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릴게요. 제 스스로 못 깨달았던 부분들까지 많이 깨닫고 갑니다. 따끔한 조언과 충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으로 주작 의심받는 게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셨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맞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주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쓴이가 몇 가지 사진을 올렸어요. 이 글을 올린 거를 같이 보는 거겠죠. 링크를 보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뭐해? 지금 나 그냥 앉아 있어. 나 아까 밥 먹고 아빠랑 전화통화 좀 했어. 그냥 그 얘기 했지. 그날 그때 있었던 일 그것 때문에 아버지 존중하지 않았길 꼼꼼히 그런 말을 하신 거라고 그 얘기하고 그리고 그 놓친 내 부분도 말씀드렸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니네 부모님한테 이거 모욕하신 거다. 이 부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웃고 넘기실 일이 아니다. 정말로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꼼꼼히 부모님을 모욕할 생각이 없었다. 정말로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나한테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머니 병원에 병원과 관련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있어요? 댓글 1번 우와 바로 이런 남미사들 때문에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아니 나는 딸 낳은 부모를 왜 죄인으로 몰아가는 걸까 말도 안 돼 싶었는데 이걸 보고 바로 깨달았다. 야 쓴이 혼자서 대한민국 여자들 평균치 다 착각 까먹네. 2번 야 아직도 남친이랜다. 소름을 넘어서 겨확스럽다. 3번 이건 남자 부모 인성이 그냥 바닥인 겁니다. 영 끊고 살 자신 없으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엎어야지. 아니 나 같으면 역겨워서 저 시부모 낯짝도 보기 싫어 엎었어. 네 됐으니 안 그래도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부모랑 보고 살 수가 없다. 결혼하더라도 도리를 다하고는 못 산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저희 남친한테 미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렇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제대로 화내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여하튼 이번 기회로 스스로 단단해져서 저를 나를 내 스스로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면 좋겠다. 네 댓글 예 예 예 예 제발 꼭 결혼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멀쩡한 여자들이 저 썩은 짓고서 피할 수 있게 네가 희생을 한번 해보라고. 4번 말은 이렇게 해도 받을 게 오지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5번 님 혹시 평소에 수치스러운 걸 즐기세요? 아니면 모질인가? 네 됐으니 저도 저런 집안인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는 알지만 그 사이 남친과 지낸 시간과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갈등이 되는 거겠죠. 저런 일을 당하면 천년의 사랑도 쉽겠다고 하지만 물론 저도 저 정도 수준은 아니라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남친이 힘들었던 시간을 이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셔도 남친한테 바로 헤어지자 우리 갈라서자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대로 결혼을 못한다라는 마음을 먹긴 먹었습니다. 아예 파혼해버리든 못다한 소리라도 실컷 지르고 돌아서든 그렇게 하려고요. 2번 아씨 댕 됐으니까 답글도 달지마 헤어지기는 개뿔 니가 진짜 헤어질 크면 이런 글도 안 썼어 6번 뭔데 이거 추가 뭐야 너 설마 진짜 결혼까지 갈 거야 이거 됐으니 그게요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생각 정리가 덜 됐어요 안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결혼 안 하더라도 제 쪽에서 억울해서라도 뭐라고 쏘아붙이고 나서 끝내고 싶어요 야 예비사도 나한테 놓친네라는 표현도 저급한데 죽은 저울 수 있겠냐 팔이 똑 부러져가지고 이 수준 진짜 우와 그리고 대댓글에 시아버지가 직장에서 사람 패가지고 경찰서를 갔다구요 참 좋은 인생을 가진 집안의 시집을 가시는군요 대댓스니 저도 이런 부분이 제일 경악스럽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일이고 어불성설이죠 근데 두 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제 남친은 그 집 아들이네요 우픕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글이 제가 못 찾았어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친 아버지가 직장에서 부하를 패가지고 8번 야 나 쓴이 대댓글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남친 아버지가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아니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가족이 하겠다고? 와 아무리 판단력이 없어도 이걸 모르냐? 대댓스니 네 맞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건을 안 것도 저 식사자리였어요 제 얼굴에 침범한 꼴이라 세세하게 적기 싫은 일이지만 정말 상식 밖이죠 그러니 두 분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뿐이에요 9번 아 그냥 됐고요 아 그냥 됐고요 쓰니 니네 부모님은 지금 이거 다 알고 계세요? 대댓스니 그게요 정확한 워딩까지 전했다간 상처로 남으실 뿐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만 해드렸어요 시댁에서 저를 별로 존중해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서 못 참고 울었는데 뭐 때문에 이러는 거 다 따박따박 말 듣고 가진 못하겠어서 그대로 자리를 파했다 엄마나 아빠가 듣는다면 결혼 반대하고 그런 집에 우리 딸 못 보낸다 해도 안 이상한 정도의 일이었다 정말 상정도 못할 수준의 집안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우셨고 제일 걱정하시고 솔직히 여기에 제가 남친이랑 사기 3년간의 일을 다 적을 수도 또 제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다 깟 뒤집어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시댁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생각할 때 시댁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꽁꽁이 보고 결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꽁꽁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시댁금이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꽁꽁이가 더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할 만큼 저희 남친 저나 저희 가족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누구나 정신머리 박힌 남자라면 다 그만큼 한다 부모님 앞에서 너 쉴드 하나 먹혀주는 게 뭐 괜찮은 남자냐? 이러시지만 저를 제일 걱정하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엄마 눈에도 남친은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봐요 저희 엄마 팔 다쳐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할 때 남친이 나서서 고무장갑 끼고 흔쾌히 그릇 닦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건 나도 해 누구나 그럴 수 있었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에서 저희 남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연 하나만 보면 너무나 단편적이고 도대체 왜 저런 직구석에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거냐 남자한테 미친 거냐 이런 소리 나오는 거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남친이 자리에 온 거 맞아요 저도 많지 않은 나이에 결혼 결심에 이른 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큰 겁니다 저를 못 감싸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실망을 했고 가슴도 많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는지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서 너무 힘듭니다 2번 아 이제 됐으니까 닭을 달지 말고 그냥 꺼져 10번 추각을 보니까 결혼이 하고 싶으면 완전 미치려고 하는구나 야 쓴이 같은 사람이 내 후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굴려먹기 진짜 좋아보이네 아니 대아놓고 부모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인간고실 할 줄 알아요? 프리랜서라고 했나? 무슨 일이에요? 네 됐으니 솔직히 사회에서도 1인분을 못하는 느낌은 아닌데요 상처받는 일이 크고 작게 많았어요 무리한 요구받아도 다 해내는 편이고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일까지 다 떠맡아서 눈에 안 뜨는 일이 제일 되고 그랬어요 굴려먹기 좋아보인다는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특정이 될까봐 자세히 오픈은 어렵지만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글 쓰는 일이라고? 글 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닌데? 여하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사연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일단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쓰니 이게 본문글에 나오죠 남친 부모님이 잘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 큰아버지들 삼촌들이 크게 반대를 했다라는 걸 보면 많이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쓰니가 너무 저자세입니다 아무리 남친이 같이 볼 글이라지만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거 이거 흔치 않거든요 다른 사람 제삼자들 앞에서 극존칭을 쓰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글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더 잘할 텐데 말도 안 돼요 신우이께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 진짜라면 가야지 이렇게 원하는데 잘 가요 후기 꼭 써주고 알겠죠? 기다리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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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